한국국토정보공사 김형, 동대문 가면 이런 거 6천 원이면 떡을 치요 그런 거 다 짝퉁이잖아, 짝퉁 에이, 짝퉁이라니 할부의 제도라는 거야 One day, one time, one dollar 나한테 기분 뭐니 하면 될 거야 괜찮지? 돈도 형편에 맞게 꾸어야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무슨 수 있어 아, 그렇죠, 그러니까 취미로 하면 돼요 야, 가난하면 꿈도 가난해야 돼? 자,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팀이야 국제 대회? 안 돼, 이거 안 된다고 아직도 무편, 무편, 무편 밟고 충북도 서치는 나라에서 내가 무얼 헤쳐먹을 게 있다고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 혼자서도 못 가보면 끝이라는 곳에 쟤들하고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얘들아, 곡 익히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, 곡 익히지 않아도 돼요 후회하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? 알겠어 놔 película 놔 전ieve 개그룹 준비 출발 숙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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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